5g씩 40g 소금을 넣어야, 계란에 소금을 넣어야 되죠, 계란 8개 깹니다, 아까 얘기해봤지만 모르겠고요, 무지상에 몇 년 만에 만드는 겁니까 계란말이? 25살 때는 정말 매주 매주 만들었었는데, 이것도 뭐 아주 오랜만에. 초심을 들었군요. 자꾸 왜 그러세요? 왜? 이거 계속 기포가 생기니까, 기포가 생기니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기름에 휴지를 넣어주세요. 아, 또 닦아주고요? 네, 매봉 안 하면 이렇게 좀 흩어요. 아, 또 옆에 또 바르는구나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래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. 맞아요. 네, 기술을 배워야 돼요. 배워야 돼, 이것도. 근데 생각보다 오늘 여그를 많이 안 먹었죠? 아, 여그를? 여그를 내가 다 먹었어요. 여그를 조용구 씨가 정답입니다. 이걸 가을 전에, 너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하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나을까 말까 고민했어요. 여그를 조용구 씨 정답이에요. 못 빠진 제가 하니까 빨리 하십시오. 세상에, 마리텔 나오는 게 거의 그겁니다. 네. 아, 이게 몇 번을 이렇게. 아, 여덟 번을. 지금 몇 번 하셨어요? 네 번 정도 했어요. 네 번. 선생님, 이거를 제가 한번 마무리를 재볼까요? 아, 예. 아, 그래. 마무리가 중요하다, 마무리가. 활용 중점이다. 이거 제가 또 나름, 우리 백종원 씨한테 또. 그렇지. 도전입니다, 도전. 여러분들 도전. 가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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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말투지 마. 이거로 쓰여, 이거로 쓰여.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이렇게 하고. 계란 밑에 들어가야 돼요. 아, 계란. 아, 육수가. 그래서 그 족갈을 한번 밑에. 완전히. 그렇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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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, 자, 자, 자. 오케이, 자, 자, 자. 오케이, 자, 자. 제발, 제발 탑니다. 안 돼요. 자, 부라부라, 선생님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안 돼요, 선생님. 안 돼요? 아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. 부라야 뭐 하겠다. 아, 나겠다. 아, 나겠다, 나겠다. 아, 나겠다, 나겠어. 탔다 탔나고. 시즌이 빠졌어. 그런 방향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서 선생님 살려주셔야 돼요. 선생님 살리세요. 이 형은 참 힘들 거문이다. 아냐, 아냐. 오늘 저녁. 고지상. 선생님. 저걸 개락 쐬는 분은 맞죠? 전 세계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. 자, 살립니다, 살립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고지. 고지가 완벽인데. 살려야 한다. 탈결말이 최수의 운명입니다. 으아, 살려라. 아, 됐어요. 오! 김구라가 중독을 살렸다! 2월 한수입니다! 역시 보수사업 선발!